슈퍼맨 슈퍼맨 슈퍼맨은요 백혜안, 태민, 카이, 태용, 텐, 마크, 루카스로 이렇게 구성된 연합팀이고요 슈퍼 시너지를 시너지가 합쳐져서 슈퍼 파워한 모습을 널리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슈퍼맨이잖아요 이번 앨범은 아무래도 저희의 멋진 모습 그리고 멋진 노래, 대개인의 멋진 실력 보호될 수 있는 공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총 5곡이 수록이 되어있고요 타이틀곡, 조핑이라는 곡을 포함해서 4곡의 수록곡이 있는데 곡마다 7명에서 다 부르는 곡도 있고 또 유닛으로 나눠져서 부르는 곡들도 있어요 점핑과 파핑을 합칭, 조핑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같이 파티하자 이런 분위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희 퍼포먼스가 좀 많이 잘 담길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하기도 하면서 되게 파워풀한 곡이니까 조핑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양적인 악기와 그리고 또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곡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만약에 우리 앨범이 진짜 완전 나오면 여러분 다 좋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5곡 땐 너무 좋아요 되게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아 무대에서 이런 애들도 칠 수 있고 여러가지 좀 열려있는 노래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슈퍼카를 딱 들으시면 굉장히 신이 나시고 이렇게 착하게 헤어지는 방법만이 아닌 차갑게 돌아서는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매너처럼 이렇게 돌아서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조핑 안무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맞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어? 저만 느끼나요? 저희 거울 보면서 연습하거나 안무 영상을 찍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 맞아도 되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멘트 해주고 피백도 많이 해주고 바로바로 이렇게 기다려달라고 바로 같이 하고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루카스 시즌 나오면 다 같이 호응을 해주고 다음에 웃기 바빴던 것 같아요 하루를 진짜 형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여기 가슴이 아플 정도로 웃어가지고 네 같이 잡아요 태용이가 이렇게 꽤 잡았다고 했냐 근데 그 정도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계속 즐거울 예정이라서 아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무대 아닌 저희 연습했을 때의 시너지도 되게 엄청하다고 느끼는 게 연습실에 있으면 이게 각자가 서로서로를 존경하고 좀 존중하는 게 다 느껴지는 이런 관계에서 만나고 같이 연습을 하고 친해지기까지도 하다보니까 든든한 약간 되게 그런 관계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하면서도 되게 재밌는 네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찾으면서 개개인의 매력들을 찾으면서 꼭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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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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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